안녕하세요.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. 모자 한 축구 되셨습니다. 한 축구 되셨습니다. 수업도 하셨습니다. 네, 수업도 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업에 한 번 가야됩니다. 한 번 고맙습니다. 수업을 받으면 유리를 해서 고맙습니다. 수업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. 수업이 너무 좋습니다. 수업이 들어가서 고맙습니다. 아, 중간에 엄청나게 해서 저는 생각의 주장을 하고 수업이 된다고 합니다. 수업이 잘 안서 실리지 않고 저녁을 해야 합니다. 이제 우리의 첫 시간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Q&A에서 A&S 2호가 상관의 문을 소개하셔도 되는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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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Q&A에서 그래서 저는 보통 발음을 네 그럼 A&S 2호는 Q&A에서 상관없이 판매자님께 Q&A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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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선박 eta 선박